역사를 기록했던 사관들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고로 중심을 잡고 역사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의 상식과 지식은 현 재팬과 반도 코리아와의 전쟁입니다. 즉 조일 전쟁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현 재팬 자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서에는 임진왜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조선의 영역 안에 있었던 외의 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러면 그 당시 재팬이 코리아의 영토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똑한 것 같지만 모순된 터똑똑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를 빼앗긴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광해군, 쇠자책봉, 상기에 등장한 임해군, 광해군, 신성군의 봉지를 살펴봅시다. 임해군, 임해군이 외군에게 사라져볐다가 풀려났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북인들이 광해군을 지원했듯이 친형제의 관계인 임해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김해군명을 임해, 가라, 까야, 금강, 금주, 금령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천리밖의 남해바다의 김해에서 군항병을 모집하러 함경도의 갈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성부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한성부의 형성에 등장하는 금성천부는 김해 금주에 있는 성이 금성으로 임해군의 봉지가 한양장안이 시작된 천부가 있었던 김해였던 것입니다. 임해군의 봉지의 김해는 경도인 서울에 있었습니다. 광해군, 강원도 춘천의 군명이 광해로 춘천의 군명을 분석해 봅시다. 삭주, 평안도 삭주의 군명은 영세라고 합니다. 평안도 삭주와는 동일한 지명이었습니다. 광해안양, 강원도 춘천의 군명 광해란 광해군이 황제가 되기 이전 가지고 있었던 봉지이며 춘천의 군명 안양이란 이곳이 평안도 안주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평안도 안주의 성안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성군, 신성군이란 신땅에 있는 성을 봉지로 받은 황제의 아들입니다. 황해도 신천의 군명이 신성으로 신주, 신안, 신도와 가주, 가평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방식입니다. 평안도 가상군의 산천과 부르를 인용합니다. 천황사란 천황이신 부처님 상장님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이며 봉두산이란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의 진산이기도 합니다. 신성과 동일한 지명인 경기도 가평군의 제형주를 인용합니다. 경기도 가평군의 제형에 교령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곳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가평군의 제형에 나오는 화학산은 경도인 서울의 화산입니다. 전라도 남원이 교령군으로 교령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고전 번역은의 다산신문집을 인용합니다. 화성부의 철웅성이 교령이었던 곳으로 교령이란 황제의 표식으로 전하의 중심 천황님과 금성천부를 황제가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의 상징으로 신성군이 신시계체내 무대 천부가 있었던 곳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의 등극 위키백가의 내용 중에 손조는 아예 노골적으로 명나라의 책봉도 받지 못했으면서 세자 행세를 하느냐라며 광해군의 문안조차 받지 않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조선이 명나라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저작한 것일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선조 대왕의 적자인 영창 내군의 봉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군맹이 영창으로 경상도 경주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영창에 있었던 궁이 영창궁인데 경상도 경주의 고적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경주와 경기도 이천이 동일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경도의 담멸을 인용합니다. 영창전, 수강궁, 곧 지금의 창경궁에 있었는데 세조의 혼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영창에 있는 정각이 영창전인데 그것이 창경궁에 있었다고 합니다. 경도의 궁궐을 인용합니다. 창경궁, 창덕궁 동쪽에 있다. 옛날에 수강궁의 터로서 성화괴묘의 성정인, 정희왕후와 인수왕대비와 안순왕후의 상궁을 위해 세우다라고 했습니다. 창경궁의 경도인 서울에 있었는데 창덕궁 동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영창대군이 창경궁 주변의 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목대비 임진, 의란을 일으킨 북인의 세력들이 황제의 등극을 놓고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와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로 나뉘었습니다. 동인이 기축옥사를 일으켰던 서인인 정철의 철의를 놓고 온곰파인 남인과 강곰파인 북인으로 갈라졌고 임진, 의란을 일으켜 선조를 궁지로 몰아넣고 정권을 장악한 북인들은 또한 황제의 자리를 놓고 영창대군 지지파인 소북과 광해군 지지파인 대북으로 나뉘어졌고 결국 광해가 황제가 되면서 대북이 정권을 장악했으며 영창대군과 인목대비에 폐의를 두고 대북의 세력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폐의 반대파인 유목인계 중북과 서인들이 바로 인조 반정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인목대비가 있었던 경웅군과 서궁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신증통궁 여지승남 경도에 명래궁이 경웅궁이고 이곳을 서궁이라고 합니다. 경웅궁이 있었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호칭이 이곳 경웅궁이 월산대군의 옛집이며 계린군이 등장했습니다. 월산대에 있는 성이 월성으로 경상도 경주의 군명은 월성실라동경이라고 합니다. 경웅궁이 신시계층의 무대인 경주에 있었던 것으로 계린군의 지명도 밝혀보겠습니다. 계양에 있는 숲이 계린입니다. 부팽의 군명이 계양으로 부안 부팽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방식입니다. 부팽의 군명 길주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기는 길주와 창령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창령의 군명 하란 황제국 하나라가 있었던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몇 회에 걸쳐 당파의 개버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역사는 연속성입니다. 당파의 개버를 보면 다음 회에 있을 인조 대왕 반정의 주체 세력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